자, 이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은 장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둘만이 두 개의 장치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고받는 장치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여기 정의를 보면 통신 가능한 장치들에 상호연결 물리적으로 연결된,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구조의 상호연결 이걸 갖다가 네트워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서 통신 가능한 것, 즉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서로 연결해 놓은 것이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밑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앞에서 본 데이터 통신을 소개할 때 얘기한 장치 두 개를 서로 연결한 것 이것도 하나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장치가 세 개로 늘어났는데 이 장치들이 또 이렇게 연결된 것 이것도 하나의 매체로 연결된 것을 네트워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면 또 이런 형태도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공용어로 보면 두 장치를 서로 직접적으로 다른 장치가 공유하지 않고 하나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두 장치가 연결될 수 있을 때 이런 것을 전대점 연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예 같은 경우는 장치가 세 개가 있는데 각각 세 개의 장치가 서로 다른 장치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서로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형태 이걸 전대점 연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면 각각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지금 보면 이렇게 둘 이상의 장치가 연결을 할 때 이 중앙에 있는 전송 매체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 즉 공유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경우를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다중점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리를 해보면 오른편에 제가 장치의 개념을 앞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놨는데 호스트나 연결장치 호스트나 연결장치가 점대점 또는 다중점으로 연결돼서 둘 이상의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 구조를 네트워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해야 될 노드가 점점 장치가 점점 많아져요. 여기 몇 가지 망의 구조들을 물리적인 터플로즈를 소개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점 대점 연결 기반으로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왼편에 있는 이거는 다섯 개의 장치를 그물막 형태 매시 터플로즈라고 하는데 그물막 형태로 모든 장치를 전송 매체로 연결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중앙에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리피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허브 허브를 통해서 여러 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 또는 링 형태로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또 있구요. 이때 링 구조에서는 중앙에 지금 리피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리피터와 리피터는 단방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방향 점 대점 연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이 되고 둘 간, 둘 리피터 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대점 연결 형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버스 형태 버스 구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망 구조인데 이때 이 중앙에 있는 이 매체는 각각의 장치들이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가 한쪽에서 데이터가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만들어지면 신호가 모든 양방향으로 매체의 양방향으로 전송이 돼서 수신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점대점 연결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우리가 주로 와이파이를 쓴다. 와이파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노트북에 지금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형이고 그 노트북이 노트북에서 무선 랜을 통해 가지고 여기 액세스 포인트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도 여기 그 무선 채널을 공유하는 다중점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선으로도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으로도 망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무선 핸드폰에 의해서 기지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여준 건데 이것도 하나의 다중점 연결로 된 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인 것은 지금 보면 밑에는 상형구조의 네트워크고요. 오른쪽도 역시 상형구조고 여기는 전대점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메쉬 구조 형태로 그물망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망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일 망의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주는 전체적으로 커다란 망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부터 동일한 호스트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네트워크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단일 망들의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봤고요. 또는 망의 구조가 다르지만 다른 망들을 커다랗게 연결해놓은 거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망의 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화기도 이렇게 각 전화기의 음성통화만 가능한 형태의 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위성망입니다. 위성을 통해 가지고 네트웍이 또 고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예를 갖다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칭에 관한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결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은 장치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위칭 즉 교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필요한가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여기 첫 번째 경우에 보면 3개의 장치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3개의 장치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메쉬 구조로 메쉬 구조 말고 버스 구조라든지 링 구조로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점점 연결해야 될 장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메쉬 구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해보면 파란색 선, 파란색 선만큼의 연결이 추가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표현한 이 파란색 선은 모두 다 그린 건 아닙니다. 위에 있는 3개의 장치에 대해서 새로 추가된 장치들을 연결한 링크들만 제가 파란색 선으로 추가됐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단순히 보면 알겠지만 링크에 즉 연결할 수 있는 매체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전송 매체도 많아진 뿐만 아니라 각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를 연결하려면 네트워크 카드가 필요한데 네트워크 카드의 개수도 점점 많아지겠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했을 거고 그래서 나온 것이 오른편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런 구조로 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앙에 있는 S라고 표현되어 있는 연결 장치입니다. 이 연결 장치들이 교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환이란 건 뭐냐 데이터를 수신해서 원하는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그림상에서의 장치들은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즉 수신해서 저장하거나 뭐 그냥 보는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장치들이죠. 얘네들은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달 기능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장치가 있다면 이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망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통 매체의 길이도 매체의 연결 개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망을 좀 더 단순하게 구성을 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장치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NPM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결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항상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마 이 전송 매체들의 이용률은 굉장히 낮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적절히 트래핑 양을 즉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고려해 가지고 링크 전송 매체를 연결한다 그러면 충분한 통신에 문제가 없으면서 적절한 비용으로 경제성을 갖추는 망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환이라는 얘기를 했으니 실제 교환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스위치 교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환기는 밑에 얘기한 것처럼 스위치의 교환기에 연결된 장치들 둘 이상의 장치들 간에 임시, 임의의 연결, 임시로 설정될 수 있는 연결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교환기로 합니다. 즉 둘 이상의 장치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전송이 될 때 그런 데이터들을 수신해서 또 다른 장치로 순간적으로 연결을 설정해서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호 설정 과정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만큼 연결을 계속 유지시켜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 이걸 교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영상에서의 목적에 맞게끔 간단하게 통상 그러면 교환기는 방금 얘기한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스위치라고 하는 레이어2 스위치와 라우터라고 하는 레이어3 스위치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기능을 갖는 교환기가 있는데 교환기는 그게 두 종류가 있다. 물론 다른 다르게 또 추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단점에서 얘기입니다. 레이어2 스위치는 뭐냐 같은 망 내에서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연결을 설정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다. 예를 들면 밑에 그물망이 있는데 오른편에 이 노트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아래에 있는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이 노트북에 전송을 해주면 이 노트북이 받아서 다음 노트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은 교환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매체 그 다음에 동일한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는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망리이기 때문에 같은 망리에서 데이터를 교환한다. 라는 의미로 레이어2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성형 구조에서도 이 허브라고 하는 장치가 단순히 신호를 재생하는 기능 말고 이 각각의 포트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이 포트 전송 매체에 연결된 이 하나의 지점을 포트라고 하는데 이 포트와 포트 사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단일 망리에서 같은 망 하나의 동일하게 수행되는 동일한 전송 매체와 동일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구성된 망에서 교환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레이어2 스위치다. 레이어2 교환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만에 여기 링 구조 같은 경우는 교환 기능이 없습니다. 얘는 신호만 단순히 받아서 다음으로 전송해 주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점인 구조 형태에서는 교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레이어3 스위치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레이어2와 레이어3에 대한 개념을 얘기 하겠습니다. 현재는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단일 망리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원하는 쪽으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다. 레이어2 스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라우터는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망이 서로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거기서 사용하는 매체도 전송 매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서로 다른 망을 연결해 주는 연결 장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연결 장치를 라우터라고 하고요. 이때 서로 다른 망을 연결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레이어3 스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레이어2 우리가 통상 교환기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개념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치들 간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전송을 할 때 임시적인 연결 임시적인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하게끔 해주는 것을 교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환기는 그게 두 가지 단일 망리에서 연결을 설정하는 거다. 그러면 레이어2 스위치 또는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서로 다른 망 사이에서 연결을 설정해주고 데이터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레이어3 스위치 또는 라우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여러분 스윗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